맛있다. 아우 옥빛바다네요. 지금 고산 윤선도 고택을 갔다 완도로 들어가는 길이요. 아우 옥빛바다가 너무 멋있어요. 오늘 진짜 날씨가 많아요. 옥빛바다가 너무 멋있어요. 아이고 참. 여기는 달도교차로 건강해서 만도 계속 찍고 있어요. 여기 밑에 바다도 좀 찍어봐요. 이거 하나로 큰데. 저쪽 바다를 좀 찍어봐요. 아우 맛있네. 오늘 바다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. 그러니까. 엄청 예뻐서 내가 지금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우리 가면서 초콜릿을 아까 저번에 먹었던 거 하나 사가지고. 그랬다. 너가 그거 맛있었어 오빠. 두 개 사 하나 사. 편해가지고 충분히 다. 그래. 찍고 있어. 아우 멋있다. 다 충전을 해야 돼. 지금 잘 찍고 있어. 이러고. 고생. 그리고, 같이 일어났어.